안녕하세요 개피티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미있는 여러가지 게임을 할거에요 우선 먼저 샌드위치 러너 이렇게 샌드위치 러너 이게 서브웨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개피 개피표 샌드위치를 만들겠습니다 맛있게 해드릴게요 오 손님 아 똥이 있어요 아 이 맛있는 뉴텔라 뉴텔라 샌드위치 여러분 손님 이게 똥이 아니라 네? 뉴텔라입니다 뉴텔라 맛있게 드세요 으하하하하 맛있다 되게 좋아하는데 어 손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저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손님 으하하하하 손님 너무 똥을 아 똥이래 아니지 몸 조심해야겠다 아주 맛있게 드시는데요 이번엔 모든 재료 다 넣어드릴게요 있는 보이는 재료 다 넣어드리겠습니다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손님 요즘에 음식을 낭비하면 안됩니다 어! 하나 낭비했어 아 고추를 낭비했네 어 이 맛있는 뉴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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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쳤어! 아! 아 손님 으하하하하하 으하 아 손님 너무 맛있어 하시는데요 어 너무 이렇게 보람이 되네요 저한테 한번 한번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손님 이렇게 행복해 하시다니 이 개피표 샌드위치 어 되게 행복하시 행복해 하시네요 손님 이번에는 이번에는 진짜 아무것도 어? 아무 재료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손님 오직 손님만을 위한 멋진 샌드위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싸! 다 모든 재료를 넣었어요 손님 으하하하 어 뭐 맛이 없으시다고요? 너무 맛이 없어 하시는데 똥을 한번 넣어 아니 똥이래 어 말 조심해야지 음 뉴텔라를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뉴텔라가 나와라 헉 어 이거 이거 먹어야겠다 이거 이거 햄버거 햄버거 번인데? 오케이 요번에 그러면은 맛있는 고추만 넣어드릴게요 고추 오케이 고추만 넣어드릴게요 오! 오! 고추 낭비하면 안되야 고추가 얼마나 소중한건디 왜냐면 나는 꼬쓰미남 꼬쓰미남 오! 오ordin 오 오케이 오케이 맛있죠? 으하하하 손님 너무 맛있어 하시는데요 내가 너무 맛있어 하시니까 내가 샌드위치집을 잘 한거 같아요 손님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이번엔 카운트 마스터를 한번 했어요 카운트 마스터 이게 카운트를xual 이거 산수를 잘 해야해 산수 어 스킨 스킨 한개밖에 없어 좋아 저각이 백 다 없애버려 그렇지 나의 개피 미니언들 너를 조그만한 개피들 다 없애버려 그래 니들을 할 수 있어 그래 나의 충성된 응? 조그만 사람들 그렇지 보너스 보너스 잘해야 돼 80 80 아 40 아 안돼 그래도 이길 수 있으려나? 해치워버려 무릎뚫려 똥침 똥침 오 잘했어 얘들아 잘했어 얘들아 얘들 좀 잘하는데? 오케이 넥스루 레벨 시작 더하기 100 이게 칼에 찔리면 안돼 오 궁수들이다 없애버려 그렇지 얘들아 잘했어 오 활에 맞았어 얘들 잘해 빨리 조심해 조심히 가 그렇지 이번에 쪽대기까지 갈 수 있을까? 과연 과연 아 아깝다 쪽대기까지 못 갔어 아 진짜 오 이거 스킨 이거 어디야겠다 다음에 이거 마지막판이야 이게 잘해야돼야? 잘해야돼야 궁수를 없애버리고 더하기 25 어 더하기 아 더하기 10 해야 되는데 어 안타까워 그래도 더하기 60에다가 더하기 40 그렇지 얘들아 어어 떨어졌어 아 안돼 조심해 조심해 아아 어 망치해 짜문될뻔 했잖아 위로 올라가 올라갈 수 있을까? 아 올라갔어 두 명 올라갔어 아싸 예스 마지막판이었는데 어 이거 올라갔어 어 올라갔어 오케이 이 게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번에는 볼 런 20 2048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얀색 0 제가 레벨 이게 잘해야 돼 이게 집중 이번판 쉽겠다 64 128 256 512 어 2048 됐어요 여러분 2048 됐어요 2048 레벨 컴플리트 그 다음에 2 4 8 16 그 다음에 어 비켜 비켜 니들 못 먹는거야 32 32 32 그렇지 64 비켜 128 그 다음에 256 512 아 안돼 안돼 어떡해 어떡해 오오오 아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아 1024 됐어요 오케이 마지막판 해볼게요 마지막판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 잃었어 오 오오오 오케이 어떡해 아 이 공을 서로 합치게 한 다음에 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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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렵다 어려워 아 어려워 이 게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이번에는 머니러쉬를 하겠습니다 머니러쉬 이거 재밌어요 머니러쉬 아까 어저께 돈을 많이 모았거든요 시작 이렇게 이 돈 넣고 하는거요 어 어 보너스 레벨이 있어요 이걸 할게요 오케이 보너스 레벨 오케이 돈 어 돈 봐 와 돈 오오오 빼기 50 세 배로 늘려주네 와 세 배로 늘려줘 돈이 그러면은 빼기 50 하는게 낫겠죠 그 다음에 빼기 35 가 낫겠죠 그런 다음에 더하기 80 돈이 막 줄어든다 근데 그 다음에 나는 물음표로 갈거에요 으악 와 내가 뭔지 산게 으악 오 오 어 돈 80 83달러 까지 갔어 83달러 내가 최고 기록인가 아니다 아 진짜 아 최고 기록 아니야 오케이 다시 시작 오 레코드판이야 이제 160%를 준다는게 오 돈을 왜 그냥 주는데 오케이 마이너스 2가 낫겠지 어 두배 마이너스 240 아 진짜 아 왜 계산하기 왜 이렇게 힘들어 아 나 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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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하나 이거 밖에 안남았어 아 진짜 하이스코어 저건데 마지막으로 한판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판 이번엔 잘할 수 있어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렇지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게 나누기 1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650불 650센트인가 오케이 30% 아 30% 세금 냈어 아 진짜 그래도 25불 22 22달러 벌었어요 마지막으로 뭔가를 짓자 이제 가자 오케이 돈 다 모아서 저걸 짓자고 가요 좀만 기다려 오 여기 도넛 되게 장사 잘 되네 여기 있잖아 여기 짓다 말은 거 아 여기 뭐야 이거 돈이 좀 아직도 부족할 거 같아요 부족한가? 아 부족해 부족해요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스로를 하겠습니다 다 이게 자르는 게에요 시작 오 오 새로 이 칼을 얻었어요 이거 공짜 공짜 아싸 이거 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표창 표창을 해봐야지 오케이 근데 어떻게 하는거야 표창을 해볼게요 시작 오오 잘려라 오오 잘랐어 오오오 오오오 제가 2만년을 칼잡이만 했습니다 오오 2만년 칼잡이 받아라 오케이 오케이 끝까지 아싸 오케이 이겼어요 아싸 시작 또 또 한번 해야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높아 단머리 자르기 잘라라 잘려라 안돼 어떡해 어떡해 안돼 어 하나도 안 잘랐어 이게 뭐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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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려라 오 대박 엄청 잘랐어 잘려라 죽었어 다시 다시 잘려라 오 위에서 밑으로 직각으로 잘랐어 이게 표창의 장점인가 이게 오 오케이 저거 건들면 죽을 것 같아 아까도 죽었어 오 오케이 아싸 이겼다 이번에는 마지막 판 한번 해볼게요 오 뭐야 이게 스마일리 페이스인데 여기로 와 잘라주겠어 어 뭐야 다시 스마일리 페이스 우는 페이스로 바꿔주겠어 스마일리 페이스를 어 하나 놓쳤다 뭐야 오 오 예 마지막 잘려라 아 오케이 여우 되게 좋다 이거 펜창 돈도 잘라야지 돈 잘랐어 어 안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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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머리 자르기 머리 잘랐어 어 자르면 안 되는 거야 어 머리 자르는 거 아니었네요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에는 다이노런 3D를 해볼게요 오케이 이거 게임 재밌어요 이거 왜냐면은 공룡이 막 돌아다녀 봐봐 이렇게 공룡이 생기잖아 막 공룡이 막 돌아다녀서 고기를 다 먹어요 이렇게 용암을 건드리면 죽어 뭐야 오케이 내가 더 세지 다 와봐 용암 건드리면 안돼 으아아악 안돼 톱에 걸렸어 오 어떡해 으악 앗 뜨거 오케이 얘랑 한번 싸와봐 누가 이기나 탭 탭 탭 오케이 누가 이기라 해보자 오케이 내가 날려버렸어 오 오케이 오 뉴스킨 이거 먹어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오케이 제가 이겼어요 오케이 이거 고기를 많이 먹고 공룡들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많이 커서 내가 많이 커서 마지막에 그 마지막 공룡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케이 고기는 많이 먹어 많이 먹고 쭉쭉 자라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렇지 너 나와 어? 없어? 없네 이번에는?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판 할게 여기 오케이 오 나 공룡 되게 커졌어 뭐야 이번 판 되게 신기한데 이거 보너스 판인가 이게? 완전 이게 맥시멈으로 커졌대야 오 레벨 6이에요 오케이 너네 다 나와 너네 다 죽었어 오 뭐야 보물상자야 오 아 근데 새로운 스킨 못 얻었어 이 게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 붐 러너를 해볼게요 붐 러너 오케이 이거 날라다니는데 오 예 좋아 춤춰 그렇지 다 던져버려 야 너네 비켜임마 그흐흐흐 비케라 이 자식들아 야 오케이 다 던져버려 없애버려 그렇지 오 나 점점 커지고 있어 애들 죽일때마다 커지는건가? 어 오 오케이 완전 자이언트 데뷔가 됐어 어 어 이거 뭐야 빨리 먹어줘야 돼 어 어 비켜 비켜 으아 죽어라 이 자식들아 어 내가 공주를 구했어 헉 어 어 나 완전 대빵 커졌는데 오케이 구했어요 오케이 한 번 더 구해야지 야 이거나 먹어라 인마 이거 먹고 떨어져 그렇지 야 먹고 떨어져 다 먹고 떨어져 흐흐흐 야 뭐 비켜 어 그렇지 흐흐흐 오케이 따라와 오지 말라고 어 안돼 안돼 왜 나무다리 어떡해 공주 공주 못 구했어 진짜 마지막 판 해야지 오케이 이번엔 구해야되요 구해버리자 비켜 비켜 니네들 이번엔 내가 공주를 구해야되 그렇지 커져라 커져라 외나무다리 균형을 잘 잡고 떨어지면 죽는거야 그렇지 비켜 니네 이번엔 내가 집중을 해서 초집중을 해서 공주를 구해야되 이번엔 저 구할 수 있을거 같애 많이 커졌어 그렇지 비켜 받아라 어? 내가 죽는거야? 아 구했다 구했어요 이번 게임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머지넘버 게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치는거에요 숫자를 합쳐야되요 머리를 잘 써야되는데 개피가 내가 이거는 산수는 내가 연말을 안해가지고 잘 할 수 있으려나 어? 뭐야? 어? 내가 이럴줄 알았어 다시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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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갈게요 얘들을 해치워야된다 그래야지 오케이 2 오케이 2 좋았어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잘해봐! 그렇지! 힘내라 힘! 그래 얘들아 잘하고 있어! 그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안돼! 우리 졌어 아 진짜 다시 내가 잘해야된대 이번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겨 근데 이걸 못해치우잖아 얘 빠졌어 야씨 잘하자 집중해 할 수 있어 어떡해 으악! 다 잃었잖아 나 이거 쥐는거 아니야 이번에? 아씨 어떡해 얘 다 먹어줘 오케이 너네 갔지? 시작! 파이트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잘해라 쥐! 힘내라 힘! 숫자들아 잘해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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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이겼다! 으악! 이겼어! 잘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 어! 새로운 캐릭터 얻었어요 방금 이거를 많이 먹어줘야돼 그래야지 얘네도 없을 수 안 된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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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떡해! 어! 어! 저기! 저기! 방방 뛰는 저기 걸리면 안 돼요 이길 수 있으라나 이번에? 이거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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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아 이거 봐 시작! 싸우라! 그렇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오! 이번엔! 그렇지! 야! 니네 와! 다 와! 니네 다 와 봐! 오! 이겨! 이길 수 있어! 안 돼! 조금만! 조금만! 아! 안 돼! 아! 졌어! 아! 진짜 아깝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슬프게 졌어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